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통화 과정 완전히 가볍게 다 해결이 된 것인지 이제 오르는 일만 남았나요? 네, 올랐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지난주 제가 이 방송 대비해서 일주일 동안 아주 좋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난주 화요일 날 신의 한 수를 진행을 하고 수요일 날 그 다음 이틀 동안 아주 큰 수급적인 변화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흐름을 제가 준비해온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연초에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어서 혹시라도 최근에 신용장고가 좀 증가한 부분이 약간의 하락 트리거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좀 지켜보자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상했던 대로 신용장고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연초에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고 신용장고율이 지난해에 저점을 찍었던 신용장고율이 약 1.9%와 1.8% 정도 사이에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어놓은 이 선에서 신용장고율이 좀 바닥을 찍는 그러한 흐름이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정도까지 좀 하락을 하면 신용장고율이 떨어지면 단기적으로 수급적으로는 좀 가벼운 흐름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 선인 신용장고율이 1.9%까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은 바닥을 좀 찾는 모습이었는데 특히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으로부터 일주일 전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 사이에 연초에 신용담보비율이 상향조정된 증권사가 몇 개 있었습니다. 지난해 연말 그러한 이슈가 나왔었죠. 담보비율을 130%에서 140%로 상향조정하는 이슈가 연초부터 다시 바뀐다라는 게 있었는데 연초에 주가가 좀 안 좋다 보니까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비율이 좀 부족한 계좌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었고요. 그 계좌들의 반대매매 거래가 대부분 화요일과 수요일 오전에 다 거래가 체결되면서 청산이 되어버렸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는 수요일부터 바닥을 찍고 아주 세게 지금 가볍게 올라오고 있는 그림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용장고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의 담보부족 매물이 한번 손받김이 나면 시장은 가볍게 조금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경험적으로 체크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날 오전에 그러한 담보매매가 대부분 다 체결이 되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연말에 배당 차익거래와 함께 들어왔던 금융투자와 관련된 이 수급이 연초에는 다시 좀 빠져나가는 그러한 그림이 되는데 그게 지난주 한 주 동안은 조금 수급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난주 후반으로 이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배당락 전에 많이 들어왔던 금액이 배당락 이후 그리고 올해 연초까지 해서 대부분 이렇게 빠져나갔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3,900억 가깝게 금융투자에서는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프로그램 매수도 좀 섞인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시가총액 대용주들이 어제 매우 강한 그런 흐름이 나타났었죠. 그래서 금융투자와 관련된 매물도 코스피에서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그러면 외국인들은 어떤 그림을 보이고 있을까요?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은 연초부터 매우 강한 흐름이 매수 강도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한 1,000억 미만의 매수 흐름을 보였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하루에 6,500억이나 사는 아주 강한 그림을 보이면서 코스피가 코스닥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코스닥 쪽은 어떤 수급적인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시겠는데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금융투자 관련된 매물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지난해 배당락 전에 들어왔던 금액이 배당락 이후 그리고 연초 사이에 대부분 매물 부담이 끝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틀 동안 코스닥에서도 오히려 금융투자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융투자 관련된 매물은 안정을 찾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오늘도 보시면 코스피는 강한데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것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대적으로 지금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 코스피가 아주 강하게 외국인 매수가 매일 지금 들어오는 것과 달리 코스닥 한번 최근에 일주일 동안의 추이를 한번 보시죠. 1월 5일까지 이렇게 매도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1월 6일과 1월 9일에도 큰 규모라기보다는 800억, 200억 정도의 그냥 코스닥을 좀 사니까 코스닥도 덩달아서 조금 사는 정도의 흐름이었고 오늘은 오히려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오니까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 외국인 흐름에 따라서 지금 시장의 흐름이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다 정도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융투자 매물이 일단락이 되었고 그러면 이러한 흐름이 좀 연속이 되려면 결국에는 외국인 수급이 지금처럼 좀 들어와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지표를 보면 그러한 부분들을 예상할 수 있는지 오늘은 두 가지의 지표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경제 지표가 지난해와 달리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최근에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리는 돈의 보유 가치라고 볼 수 있겠죠.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달러가 최근에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잠시 후에 달러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년물 금리는 뭐죠? 우리 연준에서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그 통화 정책의 의중을 가장 잘 반영하는, 민감하게 반영하는 금리가 2년물 금리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2년물 금리도 최근에 4.5%까지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4.2%까지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에 따라서 미국의 달러가 최근에 105,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05.5 중반에 있었는데요. 오늘 새벽에는 103까지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달러가 지난해처럼 강세를 보이지 않는 이유들이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잠깐 위축되고 있지만 미국을 어느 정도 좀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국가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생각인데 그들이 바로 중국과 유럽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달러화가 바뀌면서 시장 위험을 판단하는 지표도 조금 우리가 다른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호주 달러화와 그다음에 위하나 이 두 개를 보시면 외국인들이 좀 살 수 있는 환경이구나 외국인들이 조금 주춤하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와 매우 상관관계가 높은 지표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지표데 특히 호주 달러는 원자재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바로 호주죠. 그래서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아지면 원자재에 대한 수요 늘어나고 원자재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 호주라는 나라에 통하는 강세를 보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호주 달러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구간에서 우리 코스피도 같이 올라가고요. 호주 달러가 약세를 보일 때 코스피도 상대적으로 같이 이렇게 약한 그림을 동조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위하나의 흐름인데요. 중국이 지금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중국 경제도 이제 좀 바닥을 찍고 좋아지지 않겠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하나가 강세를 보이겠죠. 위하나가 강세를 보일 때 우리나라 코스피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래프 검은색 그림이 위하나의 강세 흐름을 보여주는 위하나의 흐름인데 위로 올라가면 위하나의 강세 흐름이고요. 이렇게 떨어질 때는 위하나의 약세 흐름입니다. 최근에 위하나가 바닥에서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과거에 위하나가 강할 때 우리나라 코스피는 같이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변동성은 다소 있을 수 있겠지만 시장은 이제 이러한 호주 달러와 위하나의 안정과 함께 우리나라 코스피도 점진적으로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들이 연초 들어와서 아주 강하게 코스피에서 누적 승매수 포지션을 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주 달러 강세, 위하나 강세가 계속 나타난다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매수세가 좀 이어지면서 지수도 강한 흐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또 한 일주일 동안은 이러한 흐름들 지표와 함께 외국인들이 계속 사는 그림이 나타날지 사준다면 증시는 당분간은 조금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양 시장의 표정이 다른 이유는 외국인 수급에 달려있고 그렇다면 그 연속성은? 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체크할 포인트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미국 채금리뿐만 아니라 달러의 흐름에 주목하자. 호주 달러, 위하나의 움직임 제시해 주시면서 봐야 할 지표 꼭 기억하겠고요. 이번에는 섹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수가 바닥을 딛고 올라가게 되면서 과연 이렇게 지수를 이끌어줄 섹터는 누가 있는가, 종목은 누가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중 하나가 또 2차 전지가 아닐까 싶은데 테슬라도 드디어 이제 바닥은 어느 정도 딛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LG에너지솔루션이 어느덧 이렇게 바닥을 턴하면서 올라오는 그림까지 그려주고 있거든요. 이런 쪽에서 어떻게 관심 있게 보시는 포인트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상승에 대한 전망까지 좀 들려주세요. 네, 연초부터 해서 이제 낙폭과대 업종들, 특히나 대용주들이 순환매를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난해 많이 부진했던 업종들이 먼저 움직였고요. 이제는 이제 또 상대적으로 최근에 못 올랐던 업종까지 시장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테슬라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그러한 흐름이었는데 테슬라가 100달러선은 겨우 지금 지켜주면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희망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일주일 동안에 테슬라 주가 추이를 한번 보시면 지난 금요일날 100달러를 잠깐 위협하기도 했었는데요. 다행히 반등을 하고 최근에 120달러까지 금요일과 그리고 오늘 새벽에 반등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 100달러는 다행히 심리적인 지지선으로 지켜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그 부분에서는 거래량이 많이 있었습니다. 손받김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좀 의미 있는 지지 라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테슬라를 둘러싼 이슈가 뭐냐 하면 가격을 한 번 더 가격을 중국에서 인하를 하면서 난리가 났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게 아니라 테슬라 매장에 방문해서 왜 차값이 갑자기 인하됐냐 불만은 항의를 많이 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난주 금요일 오늘 새벽에 이틀 연속 강세를 보였다라는 건데요. 이 부분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최근에 테슬라의 가격 인하는 바로 왼쪽에 있는 이분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원래 중국을 대표하는 대표였는데 최근에 승진을 하면서 미국과 유럽 쪽도 같이 겸임하면서 대표로 승진하신 분입니다. 중국계 분인데 이분이 앨런 머스크 이어서 2인자로서 테슬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전기차에 대해서 인하를 하자. 그러면 전기차에서 치킨게임이 벌어질 것이고 과거에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치킨게임을 하면 삼성전자는 수익이 나는데 그 밑에 회사들은 경쟁력이 안 되는 회사들은 오히려 적자가 나게 되죠. 그래서 충분히 테슬라는 우리가 1위 회사니까 버틸 수 있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아이디어를 준 것 같고 머스크가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해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중국의 전기차 관련주들은 빠졌는데요. 테슬라는 오히려 차동차 가격 인하 소식에도 반등을 주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승리하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 인하와 함께 하루에 7만 대 이상의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는 그런 후문, 루머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데이터를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반도체 산업에서 우리가 치킨게임에 대한 용어는 자주 들었는데 치킨게임이 뭔지에 대해서는 이 화면을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2차전지 테마지수가 최근에 어떤 위치냐 하면 최근 1년 동안의 흐름을 보시면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는 구간에서 박스권 하단부까지 지금 빠져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치는 가격 조정을 이미 많이 받은 상태에서 나쁘지 않은 위치까지 하락을 해 있다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LG에너지솔루션이 어닝쇼크가 났습니다. 컨센서스, 영업이 컨센서스 대비해서 50%나 이렇게 덜 나오는 실적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제도 강했고 오늘도 강했죠. 그래서 악재에 어느 정도 내성이 좀 생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가 어떻게 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반등을 주고 LG에너지솔루션이 이렇게 조금 바닥을 잡아준다면 2차전지 내에서도 낙폭이 컸던 기업들 쪽으로 아마 순환매가 한번 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3개월 전 대비해서 가장 많이 빠진 종목이 세비켄과 성일하이텍입니다. 자, 이들은 다 페버테리 관련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한참 많이 올랐다가 올랐던 부분을 다 반납하고 지금 다시 원위치에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낙폭 과대 쪽으로 2차전지 테마가 좀 강해진다면 페버테리 쪽에서 성일하이텍 같은 이런 종목들의 시장에 관심이 커지지 않을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전지 안에서도 페버테리 쪽 주목하셨습니다. 워낙도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입니다. 먼저 턴어라운드를 보여줬던 이런 배터리 3사에서 추가적으로 페버테리 관련한 낙폭과대 종목들의 움직임까지 뒤따라 체크해봐야겠습니다. 전략 잘 참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민재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